저걸 보면서. 양조정 보면서? 와, 나 결과가 많지, 많지. 오케이. 아까 요리할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저걸 보면서. 프로페셔널. 주말에 바빠요. 힘들어요. 하지만 바쁘면 좋아요. 안 바쁘면 진짜 안 좋아요. 맥주 완자네. 맥주 완자네. 저걸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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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세계대전 중에. 면맥이 끊겨버렸군요. 아직도 그런 독일에 그대로 남아있는. 네네네. 거의 아까 방보관처럼. 멋있다. 멋있다. 설비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집안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팔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독일인 그 시에서? 네, 묶여있어요. 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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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다. 으응. 음. 지금, 이 건물만 찍어주시고. 저걸 올릴게요. 그렇죠. 예, 동켈. 보밀 맥주. 아, 서빙까지. 네. 매콤한 인기 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앤디 손이 약간 어색한. 어색하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I know what people expect. Especially those people who've been to Germany before. If it tastes different, or not as good, then I would feel really ashamed. 아, 긴장이 되는구나. 내가 만든 맥주가. 아, 자, 이게 음식하고 똑같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맛 괜찮아요? 어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할레스 좋아하세요? 할레스 좋아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피드백도 좀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온 날은 가끔 아무리 칠 거 안 없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요? 리스트릿하고요. 자기 잘 안 닦으면 거품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엄청 즐겨서 저도 약간 경적으로. 아, 제 일 잘하시네요. 아우, 잘 되겠다, 여기. 아우, 러브, 러브, 러브. 한국인 중에서 또 빠르고 막 해내야 하는 장녀가 이쁜받고 천천히 해도 돼 하던 차남, 특히 이제 유럽 사람처럼 나름 느긋한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저는 약간 리드하는 게 익숙하고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을 따랐던 그런 성향 때문에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맞는 분들끼리 만나셨군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약간의 파슬리 부분이예요. 응, 맞아요. 멋진 외국 학생들 많았을 텐데. 엄청 많았는데 착해 보이는데 잘생겨가지고. 그렇지. 정민 씨 없으면 못한다, 이거. 다해졌네. 양조장 설비를 직접 다 했어요. 양조장 연결 부터 해가지고. 우와, 앤디 씨가 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